첫 번째 가방 교체를 건 미션 재능 내 거야 입니다 제능 내 거야 아 또 그거 뽑아서 뺐는 거 여자 파트너의 재능 7개 중 2개를 추첨 재능 대결을 통해 본인의 재능 수비에 성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능 대결로 1등할 경우 원하는 가방 하나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가방 하나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